하루에 휴! 자 오늘은 꿀잼! 마노 리엣! 시간 잘 들었습니다. 오늘은 레이브 프렌즈들이 돌연변이가 되었다고 합니다. 그렇다면 게임툰즈님의 꿀잼을 자 바로 출발합니다. 뽀뽀! 오! 시작할 적이다 블루! 묶여가지고 저거 실루엣은 레드인데? 오! 뭘 짓을 한거야 또 레드? 우와! 어? 저 레드가 아닌거 같은데? 오! 오! 이건 잘 안좋아! 레드가 다시 돌아온다. 우리에게는 더 이상을 안정돼! 아니! 생긴게... 근데 멋있는걸로 생각보다 괜찮은데? 뭔가 오거가 된 듯한 그런 포스인데? 허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헣 퍼플이... 이 사실은... 전달해주러 갑니다! 으아악! 야야 이런거 있을때가 아니야 임마! 우리 빨리 나 할 말이 가자 못 믿는데 난 분명히 말했었다 너 굉장히 위험하다고 니가 못 믿은겨 뮤탈트 블루가 쏟아내는 저 액체를 맞게 되면 변이를 하게 되네요 그린은 이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네요 네이버 프레즈들이 영으로 박스로 숨는 이상 우리의 위험이 잠시만요 죽을래 죽을래 일단 살았어 오히려 정체모름 레드가 악의 레드가 살려줬네 한 번 뮤탈트 블루한테 잡힌다 그린아 너라도 살아 너라도 살아 너라도 살아 너라도 살아 홀로 아니 퍼프라 잠시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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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이것은 레드의 랩입니다 그 슬라이미의 크리틴이 어디에 있는지 없어졌지만 강력함으로 따져봤을때는 나쁘지 않은데 아 아 아 얘들아 징그럽다 파리라니 레드가 레드파리로 되어버렸어요 어 레드가 아니었네 저거 색깔 반전인데요 너 뭐야 어 비지쾌진 레드 레드가 아니었네 어 비지쾌진 레드 안전레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난 괜찮다고 난 변진 원하지 않아 과거의 이야기세요 돈이 없어져가지고 레드가 그 우리 레인보우 프렌즈들을 만드는 거잖아요? 레드는 숨겨진 또 다른 계획이 있었던 건가? 그래서 아예 자기의 분신을 만든 거구나 근데 너무 좀 위험하게 생각했는지 분신을 닫아버렸어 아 분신을 닫아놓고 자기 연구 계획을 막 알려줬던 거구나 자 그렇게 해서 모든 레인보우 프렌즈들이 하나씩 하나씩 탄생을 했고요 흠 근신 자체도 레인보우 프렌즈로 바꿔버렸어 그래서 땅을 파고 탈춘을 했구요 반전 레드 여기 탈춘에 성공한 반전 레드 진짜 괴물로 바꿔서 완전 괴물 테마 공원을 만들고 싶었던 반전 레드 롤드 자기보다 좀 덜 똑똑하고 좀 자기보다 덜 강한 녀석으로 변이를 시키려고 했는데 근데 레드가 자기의 불신이잖아 레드도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야? 나는... 아니야... 나는... 와아! 뭐야 변이 된 상태... 변이 된 상태에서 또 변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건데? 우와아! 뭐야? 뭐야? 한 번 더 빠지니까 원래대로 돌아왔는데요? 자 레드랑 반전 레드가 다시... 결국 레드는 어떻게 된 걸까요?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슈퍼! 구독이랑 붙 pocz Banan은 당신에게 일 요즘 숫게 를 하고있어요! 내 칩칫 한 번 tongue 내 칩칫 한 번 yaz지! 이 depress connect으로, 에그러였던 우선 сначала! 그래도 type Reopen 저 aquest Ax ту인 중에 할이에요! ική aux